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어제 코칭을 하고 나서 시간을 내서 10분 정도 가볍게 진행을 한 영상이고 오버헤드프레스부터는 다음날 새벽에 훈련을 진행한 영상입니다. 오버헤드프레스, 스쿼트, 그리고 풀업, 복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풀업과 복근은 같이 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. 현재 제 체중이 90kg에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거리고 있는데 현재 이 체중은 제 평소 체중이 아닙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활동하기 편한 체중은 80kg 초중반이 가장 몸에 잘 받는 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골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제가 식욕이 그렇게 많은 편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에게 잘 맞는 체중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랄까 피로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좋고 입맛도 잘 돌고 하는 체중대가 저는 그게 80kg 초중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90kg가 넘어가면 항상 뭐랄까 입맛도 떨어지고 몸도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계획은 체중을 5kg 내외로 가볍게 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방법은 제가 매크로를 통해서 식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.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이러고 있는데 어찌됐든 칼로리를 살짝 낮춰서 체중이 5kg 정도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로리 썰플러스 상황 그러니까 조금 더 먹는 상황을 유지해서 다시 천천히 좋은 아나볼릭한 상태를 유지해서 근육량을 더 쌓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먹는 양을 계속 애매하게 뺐다가 유지했다 이 정도로는 몸의 아나볼릭 상황을 유도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벌킹 앤 커팅 하는 이런 루틴이 더 맞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한번 빼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냥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재 뭐 입맛도 떨어지고 먹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건강도 떨어지는 느낌이 나시는 분은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굳이 현재 보디빌딩 대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빼주는 걸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글리코겐 자체가 몸에 약간 부족하게 유지를 한다면 몸의 입맛이라던가 이런 게 더 잘 돌아올 겁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의 계획은 그렇고 조금 더 덜 먹으면서 몸 상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살짝 덜 먹을 때 체중이 줄 때 포인트는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하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운동을 하는 게 그렇게 해야지 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더 적은 체중으로 수행 능력이 높게 유지가 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몸 상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뺐다는 게 됩니다. 수행 능력이 유지되면서 체중을 줄인다는 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근데 제 생각으로서는 제가 지금 체중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함이 많아서 차라리 빼는 게 오히려 저는 수행 능력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컨디션이 좋아져서 몸의 컨디션이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꼭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살짝 줄여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우리가 이 운동에 너무 좋아하고 강해지는 게 정말 좋지만 중요한 거는 지치지 않고 평생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. 평생 유지할 수 없는데 억지로 계속 밀어넣고 내 건강을 갈아 넣는 거는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까 건강적인 측면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주변에 아프신 분들도 많이 보게 되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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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